부분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합은 특정한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시고 정렬된 데이터에 대해서 합계, 평균, 개수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부분합 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이라는 데이터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최소값을 계산한 후에 또 평균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분합을 실습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현재 학과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하시면 유아교육이 첫 번째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그냥 하면 여기서 한번 최소값 구하고 또 밑에서 최소값을 구해서 중간에도 있네요. 그럼 최소값이 유아교육에 대해서 3번이나 구해주면 내가 원하는 정확한 값이 아니겠죠. 그래서 부분합을 실행하실 때는 첫 번째 정렬을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도요.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시오. 그러면 학과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 했더니 경영 정보부터 정보 통신까지 데이터가 가나다라 순서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내용이 필드가 그룹할 항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조금 전에 정렬했던 필드가 그룹할 항목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합계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해라. 합계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합과로 기준으로 최소값이 합계에 대해서 최소값이 구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부분합 하나만 하진 않고요. 또 하나의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 두 번째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 평균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선택한 합계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 3개 필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아까 첫 번째 정렬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최소값이 없어지고요. 평균만 구해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 한번 눌러보면요. 어? 최소값 아까 구해놨는데 새로운 값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값이 없어지고 평균이 표시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최소값도 나와야 되고요. 평균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잘못 작성하셨을 때 부분합을 어떻게 제거하냐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만 두시고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모두 제거하시면 부분합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할까요? 오름차순 되어있죠? 부분합에 가셔서 첫 번째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세 개 항목이 아니라 합계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 이제는 평균을 구할 건데 합계가 아니라 기본 영역부터 인성 봉사 교육 훈련을 선택하고 단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지하셔야 됩니다. 해지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문제와 같이 평균 값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최소값도 표시가 됩니다. 먼저 작업한 게 밑에 내려가고요. 두 번째 작업한 게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기본 영역에서요. 기본 영역에 평균 값이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됩니다. 기본 영역에 평균 소수 자릿수는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 영역의 평균을 하나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 셋, 넷, 네 개를 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의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숫자에 가서 소수 이하 한 자리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난 한 자리 표시할 겁니다. 라고 0, 0 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샵, 0 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나 0을 사용할 수 있는데 샵은 자릿수가 없을 때 생략하고요. 0은 자릿수가 없을 때 0으로 메꿔서 표현합니다. 소수 한 자리라까지 표시하는데 90이라는 자리는 소수 자릿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0을 메꿔서 90.0이 표시될 수 있도록 샵.0 또 0.0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기본 영역의 평균값이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부분앞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공문화센터 수강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의 평균과 모집인원의 합계를 구하는데 기준은 뭐냐면 구분별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요. 같은 구분에 있는 데이터라면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정렬에 가서요. 첫 번째는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하겠습니다. 다시 기준을 추가하는데 두 번째는 수강료를 가지고 내림차순하겠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요. 그리고 같은 구분에 있는 데이터만 두 번째 기준을 가지고 내림차순을 합니다. 내림차순 확인 한번 하실까요? 그랬더니 구분, 성인, 유아, 초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구분 안에서 우리는 수강료가 큰 값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에서요.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구분이 첫 번째 기준이었으니까 그룹할 항목은 첫 번째 기준을 이용해서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을 구해라. 평균, 수강요일의 체크를 해제하고 수강료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두 번째 부분합을 하실 건데요.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수강료가 아니라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합계를 구합니다. 아까 구해놨던 평균도 표시할 거고요. 지금 구하는 합계도 표시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꼭 해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부분합을 실행해서 표시된 결과에 요약이라는 글자를요. 합계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이라고 입력된 데이터 이 정도 범위 정할까요? A9부터 A23 또는 A9부터 A20까지 선택하셔도 되고요. 홈에 가시면요. 요약이라는 글자를 한꺼번에 합계로 좀 바꾸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우리는 찾기 및 선택에 가셔서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어떤 거를 찾을 거냐면요. 요약을 찾아서요. 바꿀 내용에다가 합계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요. 요약과 합계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두 바꾸기 하시면 3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닫기 누르시면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 살펴보셨습니다.